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워리 비웨피 이데일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한 주의 정리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의 준비를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은 한 주가 됐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항상 심려와 가득한 한 주가 되었다라고도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그런 부분들 함께 또 제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고 기회는 더욱더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참여 방식은 하단에 023772-0263번 문자는 샵 3772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연락을 주실 때는 세 가지 요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요소를 꼭 체크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하시고 또 시장에 대한 이슈와 또 테마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하단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휴대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를 찍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혹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해서 전송해 주신다면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샵 3772로 혹은 전화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요. 제가 교재 두 건과 그다음에 무료 체험권을 함께 드린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나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로직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제 많이 또 주식을 하다 보면은 민감해지고 또 가슴 아파지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모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또 힘들 때일수록 고민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식하면서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바닥에 천 원짜리와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줍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90분은 만 원짜리를 줍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다섯 분은 이렇게 반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천 원짜리를 줍고 싶어 한대요. 참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 진짜 다섯 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 원짜리도 줍고 천 원짜리도 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그냥 둘 중에 살아갈지 둘 다 못 줍는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식하는 분들의 마음은 그걸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시장이든 혹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내 계좌만큼은 계속해서 수익을 벌고 싶다. 이 마음이 전제로 깔려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시장일수록 혹은 또 쉬운 시장일수록 마음이 아픈 사람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된다. 오늘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실적이 좋은 종목을 하셔라. 두 번째, 실적이 좋은 종목과 함께 이 회사의 계속 기업의 원칙이 진행될 수 있는지 아셔라. 마지막으로 테마 혹은 트렌드를 탈 수 있는 종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한번 시장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좀 휘청했습니다. 미국 회사체 ETF가 연내 매도 우려감이 지속됐습니다. 개인 투자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소 당혹스럽고 다소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데 미국 회사체 ETF가 매도를 하게 되면 주식은 무엇이랑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연내 ETF와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ETF는 Exchange Trade Fund라고 해서 교환할 수 있다. 주식에서 교환할 수도 있는 펀드인데 이 ETF는 주식을 포함하고 있는 ETF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ETF 같은 경우는 운용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ETF가 만약에 매도가 됐다는 것은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ETF라는 것이 주식과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ETF와 주식은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 중심의 약세를 만들었구나. 그런데 오늘 새벽자, 어젯밤에 어떤 이야기에 있었어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용지표가 안 나오면 고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인플레이션, 즉 경기 성장이 생각보다 둔화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간 회사체 ETF 연내매도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 우위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지수가 왜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코스피가 연기금이 시장졸 때 1, 2월 달에 계속 매도를 했어요. 3월 때까지 매도를 했죠. 그런데 공매도가 딱 스탑 돼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공매도가 다시 풀렸죠, 스탑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오히려 지금 백기사 역할로서 연기금 순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 중이라는 것이 연기금이라는 거죠. 하지만 연기금은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라요. 뭐가 빠르냐? 포지션 변경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연기금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계속해서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보장은 없다. 하지만 지금 지수의 상승 역할 중에 하나를 크게 하는 것은 연기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콜옵션과 풀옵션이 양매수 포지션이 나오고 있어요. 콜옵션과 포도옵션이. 콜은 상승, 푸트은 하락을 얘기하는데 콜과 푸트의 양매수가 늘었다는 것은 외국인도 아래깔이 됐어요.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포지션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황은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고민하고 있다. 상승을 하자니 부담이 되고 하락을 하자니 아직 자급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매매가 형성되는 거예요? 박스권 매매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 같은 경우도 3179.87포인트에서 3258.50포인트의 박스권 로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 포지션 잡으셔야 될 게 어떠한 종목과 어떠한 섹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죠? 산업이라는 거 봅니다. 박스권에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트렌드가 최근에 이번 주에는 어떤 게 나왔고 다음 주에는 어떤 게 진행될 건지를 예측해야 되겠죠. 이번 주 트렌드 한번 볼게요. 한중화 특징지를 보시게 되면 보안 관련 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의 확대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가상화폐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NFT입니다. NFT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체인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 식혜금이 이런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NFT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그림 있죠. 그림이 이제 전시하는 그림을 불태웁니다. 그거 왜 불태우냐고. 사진을 하나 딱 찍어놔요. 그리고 사진에다가 블록체인 기술 입혀서 넘버 원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럼 그게 이제 시장에서 1억짜리 가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좋은 그림은. 실제로 유튜브에서 동생을 형이 찌르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그게 1억에 팔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어떠한 보안 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서 상용화되고 있고 한일 네트워크, 라운스 스퀘어, 드림 시큐리티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원정 관련된 종목이죠.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쪽으로 해서 우리 기술 BHI 등이 막 상승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모멘텀 종목들 굉장히 좀 잘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 5G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차트 실적 턴유라운드 기대감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기가레인, 솔리드, 인와이어리스 등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소외되었던 종목들, 시장에서 핫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치고 나온다는 거죠. 왜? 시장의 어떤 막바지 관점, 박스권에서 덜 갔던 종목들에 대한 수급, 편중 현상이 발생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트렌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 좀 아프실 거예요. 아프다 보니 그 머리를 해결해줄,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소통하는 시간 가질 텐데 전화는 023772-0263번, 문자 3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종목 문의 주시게 되면 언제나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중에 하나가 머니플로우 인덱스입니다. 그러면 전화 연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스컵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롯데쇼핑이고요. 롯데쇼핑, 네. 11만 6,500원이고요. 11만 6,500원, 네. 네, 비중은 20%예요. 아, 비중 20%? 네. 롯데쇼핑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이슈와 앞으로 소비 진작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을 특별하게 보시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구매해봤는데요. 네.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좋아질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이제 브랜드 가치로 하게 되면은 백화점에서는 롯데 백화점, 그렇죠?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신세계. 이 세 가지가 탑이잖아요, 그렇죠? 네,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항상 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터넷 쇼핑도 많이 좀 증가되고 있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소비 심리 진작이라는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백화점이라는 채널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명품. 우리나라는 거의 명품 같은 경우는 코리아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백화점의 어떤 이윤적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식이 아마 그 관점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덜 오는 종목이 무엇일까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하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롯데쇼핑, 다른 종목이 한 3배 패턴 나왔는데 롯데쇼핑도 2배밖에 아직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지금 상승을 하게 됐을 때 한 15만 원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에서는 과거에게 지금 주목이거든요. 음봉의 촉발제가 됐던 자리가 15만 원입니다. 2019년도 7월 8일 주에 음봉의 촉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되면 좀 두려움을 가질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서 목표가는 15만 원 좀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한 11만 원 정도 좀 제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지금 시청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좀 두각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전화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우,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네, 인터파크. 인터파크고요. 네, 네, 6330원에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6330원에 비중 10%? 네. 인터파크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코로나도 백신 맞고 하니까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 느낌으로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조금 한 20% 실으려 하다가 제가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 더 싫으려고 얘기해. 인터파크 하게 되면 양방향의 메리트가 있는데 일단 인터파크 같은 회사를 우리가 무점포 소매업 업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포 놓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인터파크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예매라든지 티켓팅 이런 쪽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업체거든요. 공연이라든지 전시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터파크가 말씀하셨다시피 실적 토너 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포스 코로나 이후에 경기 개선 기대감과 함께 주가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6640원 정도 되고 있는데 비중을 더 추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회사는 이번에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는데 지금 사기에는 급합니다. 왜냐하면 5일선을 지지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구돌파한 지는 얼마 안 됐죠, 시청자님. 그런데 여기 지금 11선 근처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할 때는 5,700원 밑으로 내리셔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들고 계신다면 6,330원만 물량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제가 매도 자리를 드리게 된다면 7,500원 정도 적천 가치는 잡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7,500원 잡히는데 있는 물량만 갖고 가져가시자. 왜냐하면 돌파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자꾸 윗고리가 달리는 부분들이 보여서 한 번 정도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5,700원의 추가 매수가 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이동평균선 중에 제가 팁 하나 드리면요. 지지대랑 이동평균선을 만나는 자리를 보시면 좋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다음 종목도 체킹해 드릴 때 말씀드릴 테니까 매수 스킬들 한 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 스킬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대아티아이 6,520원에 50%입니다. 6,520원에 50%? 네.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대북 관련 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들어가봤는데 이런 팀들을 가지고 그렇죠. 대북 관련된 중에 대시 가족이 있습니다. 대시 가족이 대우에 의할 것, 대아티아이죠. 그래서 항상 대북 관련된 종목으로 좀 투하를 많이 받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기대감이 더 큰 종목입니다. 회사 쪽에서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어떤 기대감 쪽, 남북 경협이 잘 됐을 경우에 결국 남북 경협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협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협력이 됐을 때 인프라 투자가 먼저 이루어질 거고 인프라 투자 중에서 가장 먼저 투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철토 시스템이다라는 거고요.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철토 신호 제어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시스템을 개발도 하고 있고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GTX 건설된 부분들 이슈가 좀 있습니다. 다만 시총이 지금 4,500억, 300억입니다. 4,300억인데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은 약 1,000억 정도의 매출을 1,000억에서 1,20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고 있는 업체고요. 영업이익 쪽으로는 약 잘 나왔을 때 100억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정 가치로 봤을 때 5,000억 정도 구간이 절대 싸다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가치평가를 봤을 때 어떤 칩하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다시 한 번 5,0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10% 정도, 10%면 한 6,800원 정도 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대감이 불게 된다면 오히려 나중에 많이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될 종목입니다.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높은 구간이니까 6,800원 한 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시장이 좀 좋기 때문에 6,800원 전략 정리하시고요. 다시 저렴하게 접근하신 전략으로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00원 목표가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기대감이라는 것이 밸류에이션을 뛰어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영어시 종목매 매수카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국 화장품이요. 한국 화장품. 요즘 화장품 좋죠. 네, 매수카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만 7,000원에 15%. 1만 7,000에 15%.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요즘 한참 됐어요. 그때 이렇게 매수하고 났는데 금방 빠져서 그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손절매 할 줄 몰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했으면 괜찮았는데 그냥 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한국 화장품이 되게 오래된 회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한국 화장품 제품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피 종목입니다. 한국 화장품은 코스피 종목이고 한국 화장품 제조에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랑 화장품 판매 부분을 분할해서 나온 게 한국 화장품이에요. 근데 회사 자체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나눠봤어요. 몇몇 증권사에 계신 분들이랑 그다음에 또 제가 시장을 혼자 보면 독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갈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분들 중에 하나가 덜 갔던 섹터가 화장품이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게임 쪽에서 몇 가지 테마 이런 쪽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트렌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자, 그럼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잖아요. 부담이 없다. 지금 자리에서 그게 걱정할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담이 없는 자리인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 하나 있어요, 시청자님. 화장품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다시 경기 재개되고 고급 화장품 나오는데 17,000원을 가기에는 악성 매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6,000원이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주봉이거든요, 주봉. 주봉 보시게 되면 지금 자꾸 이 자리에 16,000원에서 이렇게 자꾸 밀리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번 상승도 16,000원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표가는 16,000원을 제시드리고요. 만약에 손절 라인 잡는다면 11,600원 잡겠는데 오히려 좀 내려와서 비중이 15%니까 한 12,000원 언저리에서는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5% 정도는. 그래서 조금 더 평준을 낮춰서 16,000원에 전략 매도하는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화장품 종류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이것만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제조나 한국 화장품도요. 결국 또 순환매하다 보면 가니까요. 이게 실적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래요. 다른 것들은 실적이 좀 빨리빨리 터라운드가 됐는데 이거 실적이 조금 세워라, 내오라 터라운드 되니까 그런 건데 결국 산업 사이클은 변형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산업 사이클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원 투자 되십시오. 네, 화장품은 한 번 정도 테마가 불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모양 매스컵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이 앤드디에 3만 6백 원에 26%에 3만 6백 원 비중 26% 3만 3천 6백 원에 사갖고 50% 손절했다가 다시 50% 다시 샀어요. 그래갖고 단가가 이렇게 됐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종목은 좋은 것 같은데 자꾸 무너지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손절하셨다가 이 종목은 좋은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가야지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2차전지랑 그다음에 매연 저장 저감장치 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네.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은 작년도부터 매출 확 늘었어요. 한 1천억까지 923억 정도 되니까. 영업이 또 작년에는 164억 찍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반기 때 좀 잘 찍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올해 조금 약세 흐름이 나왔던 게 매출액이 3월 달에 좀 안 좋았어요. 75억이 나왔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꺾이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뭐 사이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자본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반등 나올 자리는 맞아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강의 드렸지만 이렇게 지지대와 2평이 맞는 자리는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지대 2만 7, 8천 원대. 그 다음에 반등 자리 241선. 지금 241선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241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3만 600원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저항이 많이 보여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3만 5천 원. 3만 5천 원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번에 잃었던 거 복수 정도 수준으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만 600원, 3만 5천 원이 10몇 프로 정도 수익 중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이 주거장창 계속 가기에는 좀 아직 수급 심리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3만 5천 원 전략 매도.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2만 7천 원 손절라인인데 지금 3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매도했다가 다시 나중에 3만 원 밑으로 사셔서 똑같은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두산중공업은 1만 4천 원 10%입니다. 1만 4천 원 비중 10%? 네, 이거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네네. 두산중공업이 진짜 역사적인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이번에 핵심적이었던 게 미국의 원전 협력. 네. 이게 이제 그냥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유상증자가 처음에는 나빴는데 유상증자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자금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회사 재무구조도 좀 맡기고 이러면서 주가 가는 건데 한 번 지금 흐름을 탔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3만 원까지는 상승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와우. 네,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만 4천 원 사셨으니까 100% 수익이면 2만 8천 원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만 원 하게 되면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만 8천 원 목표가 제시드리고요. 이 종목을 대신 아시겠지만 이렇게 뜬 종목은 항상 5일선 대응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5일선 이탈하면 손절라인 잡아드리겠는데 아직 수급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 2만 8천 원 제시드리겠고요. 원정 관련된 수혜주들이 아직 죽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전도 좋지만 우라늄도 좋거든요. 우리나라 우라늄은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 2만 8천 원 제시드리고 손절라인 5일선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종목, 원정 관련된 종목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워낙 좀 강하게 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우리손 FNG고요. 우리손. 네, 네, 2420원에 매수해서 22%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 2420원에 매수해서 비중 22%. 네. 우리손 FNG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아, 뭐 저기 먹거리, 돼지고기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저는 한 3천 원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오르긴 했었어요. 한 2,600원 그렇게까지 가는데 안 가서 그냥 계속 들고 있는데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양돈, 돼지, 한우, 추산업 명예하고 있는 업체고요. 사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는데 양돈 사양관리뿐만 아니라 농장의 어떤 전체적인 관리까지도 하면서 매출을 좀 점점 더 수직계열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한 7백억 정도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이런 어떤 동물용과 관련된 부분은 약간 대한민국은 좀 약간 저퍼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300억 곱하기 지금 한 5하면 1,500억, 8하면 2,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2,400억까지는 열려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2,400억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한 20%, 아니 3,40% 정도 상승금이 나와요. 그런데 3,000원 잡으셨는데 3,000원 잡으신 건 잘한 거는 시영장님께서도 계산을 잘하셨다는 게 2,000억 정도 되고요, 시총이. 그러니까 2,000억 정도 되면 무난하거든요, 회사 자체는. 그래서 3,000원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3,000원 딱 적당하게 잘 보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가 3,000원, 왜냐하면 이 종목은 너무리 크게 두각밖에 어렵습니다, 종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적정 가치 계산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손절 라인은 2,2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종목 높은 위치 아니니까요. 들고 가셔서 3,000원에 매도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식물 관련된 종목은, 동물 관련된 종목들은요, 참 분석 많이 해야 돼요. 네, 분석 많이 안 하고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면 매수값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핑거요. 핑거고요. 매수값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만 2,700원. 2만 2,7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 25% 15% 아, 15%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 핑거를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방송에 얘기했는데 플랫폼 그런 사업의 실적은 올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해서 앞으로 기대치가 크니까 네, 근데 영 안 올라가고 떨어졌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핑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거지 지금의 가치는 조금 약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플랫폼 전문 업체인데 뭐 뱅킹 플랫폼, 은행 뱅킹 플랫폼 이번에 우리은행이랑도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달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아직은 실적이 받쳐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앞으로가 중요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1,800억 정도 돼요. 근데 매출액이 아직 너무 작아요. 600억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 한 40억 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한 2,000억 정도 되면 자꾸 밀리는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2,000억이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한 10% 정도 상승금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10%면 2만 2천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지금 이게 주봉인데 2021년 2월 달에 한번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 자리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2만 3,400원에는 지금은 매도해야 될 종목이다. 그러니까 큰 기대감은 있어요. 큰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은 빠르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이 언택트가 누가 받을 때 잘 가는 건데 언택트도 지금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만 3,400원은 전략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질라에 1만 8,350원 드리겠는데 종목 자체는 가지고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시장에서 누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지금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만 3,400원에는 정리하자. 이렇게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 분만 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주시게 되는 부분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형 매수값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하이브요. 네. 15만 2천원에 30%입니다. 15만 2천원에 비중 30%. 하이브 들어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앞으로 코로나가 자극하고 나면 앞으로 좀 더 안 나아지겠나 싶어요.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의 어떤 그 다음 수에 대한 기대치를 좀 보시고 접근하신 것 같고요. 네. 하이브. 하이브 하게 되면 사실은 제가 참 종목 얘기하기 어려운 종목인 게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 또 여기에 있죠. 인기 있는 그룹이 BTS죠. BTS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외국계 또 엔터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는 사실은 하이브가 제가 사실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BTS가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살짝이라도 생기면 이 종목은 너무나 이제 의존용이 크다 보니까 리스크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 이제 외국계 엔터테인먼트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리스크가 조금 더 분산이 된 효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앞으로 시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연, 퍼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는 부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시총이 한 9조, 6천 원, 약 10조 정도 됩니다. 10조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5조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보여 있어요. 15조 정도에 맞추면 지금 엔터스포트 한 20조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가치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25만 원 잡았을 때 50%면 한 12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35만 원에서 40만 원이 적정가로 잡힙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 35만 원까지가 34만 7천 원까지 갖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2만 원 정도까지 를 보시면 딱 좋지 않을까. 좀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짧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올 연말까지 보려고 해요, 지금. 아, 연말까지요? 그러면 저는 32만 원 정도를 제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네, 손절 라인은 22만 5천 원을 제시드리겠는데 종목 좀 추세 잘 타고 있고 흐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 그리고 이번에 리스크 분산이 되면서 좀 시장에서도 증권사 쪽에서도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열심히 시청자님들과 함께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언제나 수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시장은 수없이 많이 변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이 변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심내시고요. 또 수익 많이 내시기를 진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함께 바라봤던 종목들 또 함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 효성정단 소재라든지 SK이노베이션 종목들 참 잘 갔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 이후에 후속주자들이 무엇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은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또 앞으로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다 보면은 결국은 또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뭐 한양이엔지라는 종목들 정말 안 간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참 잘 갔죠. 자, 그럼 우리 관심 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잘 가잖아요, 그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퍼블리싱 게임 회사다 보니까 게임 퍼블리싱 회사는 카카오게임즈도 안 간다 안 간다 하지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요. 간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로직인 것 같고요. 라이온캠텍 볼게요. 라이온캠텍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가 기준으로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데 저 PBR 관련해서 라이온캠텍도 엄청 안 갔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엄청 가 있죠. 이게 뭐냐면 좋은 기업에 대한 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기업들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부터 볼게요. 상하프론테크가 참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 SDI가 독점 부품 공급을 하게 되면서 SDI 쪽에 부품 공급이 좀 있어요. 2차전지향 매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에요. 글로벌 특히 멘브레인 시장에 대한 부분의 로직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산업 관련해서 최근에 핵심 소재로 두각을 받고 있는데 즉 전기차, 수소, 멘브레인, 그다음에 상하프론테크에서 만드는 원료 중에 일부는 주사기 쪽 원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멘브레인 쪽이 그 부분에 두각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다 갖춰져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가 있긴 해요. 주봉상황으로. 7400원짜리 종목이 62009원까지 와 있는데 시장 트렌드 줄 알아서 그렇습니다. 매수단가 47500원 제시를 드릴 것 같아요. 목표가는 6만 원 제시를 드릴 것 같아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제시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하나 상하프론테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덜 오는 종목 중에 하나 좀 체크해 드릴 것 같은데 덜 오는 종목 중에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경인양행. 바닥이에요. 바닥. 경인양행인데 삼성전자 CPI 필름 관련해서 특허 취득을 갖고 있어요. 국산화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염료산업이라든지 사카린 산업 이런 쪽에 두각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염료, 사카린 이런 쪽이 요즘에 사카린이 몸에 좋다 나쁘다는 이슈는 있겠지만 오랫동안 사카린 쪽에서는 주사업으로 두각을 좀 받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국산화 관련된 수혜주로 지금 굉장히 두각을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표로 봤을 때는 100억 정도의 현금으로 표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좋아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딱 두 가지 섹터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전번째는 완전히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회사가 변화되거나 이 두 가지 섹터 안에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매수당가와 그다음에 목표가, 순절가 좀 제시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매수당가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7,180원 정도 여기 지금 이 정도 볼 것 같아요.